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 그리드뷰, 어드밴스트 엑셀 다운로드 함수의 유지 스타일 옵션과 헤더 폰트 볼드 옵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두 옵션을 사용할 경우 그리드뷰를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할 때 엑셀 파일의 헤더 폰트를 굵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어드밴스트 엑셀 다운로드 함수를 사용하되 유지 스타일 옵션과 헤더 폰트 볼드 옵션을 별도로 설정하십시오. 사용 예의입니다. 그리드뷰를 어드밴스트 엑셀 다운로드 함수를 사용하여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할 때 유지 스타일 옵션은 펄스로 헤더 폰트 볼드 옵션은 트루로 설정합니다.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드뷰입니다. 브라우저에서의 모습입니다. 그리드뷰 상단에는 트리거가 있고 이 트리거에는 온클릭 이벤트가 걸려 있습니다. 트리거를 클릭하면 어드밴스트 엑셀 다운로드 함수가 실행되어 그리드뷰가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 됩니다. 브라우저에서 트리거를 클릭합니다. 다운로드된 엑셀 파일에서는 헤더 폰트가 볼드가 아닙니다. 트리거에 온클릭 이벤트가 발생할 때 실행되는 함수를 수정합니다. 유지 스타일 옵션의 펄스로 헤더 폰트 볼드 옵션을 트루로 지정하는 코드를 추가합니다. 저장합니다.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 트리거를 클릭해서 그리드뷰를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합니다. 다운로드한 엑셀 파일을 열겠습니다. 모든 컬럼에 헤더 폰트가 볼드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웹스퀘어 퀵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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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